디이펙트 승인하마 얼어붙은 운 이 설정 들어가시면은 핵박 게임 켜서 빠바바바밤 할 땐 밑에 설정 들어가면은 모드 설정들 있습니다 모드의 마블 넷마블 알고리즘 걷어내기 넷마블 그 황달공룡 언더테일에 나오는 그 키드랑 너무 닮았어 대기 이게 50장인데 어떻게 알고리즘을 벌써 7까지 키웠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면서 자립하는거 아니야? 나알고리즘 디펙트 너무 강하다 공생 바이러스 얼어붙은 후는 저장 후종률 안한다 치면 도녀물이 맞겠지? 터보 겁나맞네 오늘도 디펙트는 달린다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이거 강화가 너무 의미없다 윙무츠 엘리트 더 잡자 스택 선천 카드라서 쓸모없잖아요 스택 선천 스택 선천 터보가 되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터보 만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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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대 씨 아이 뭔 담뱃대를 줘 입도 없는 애가 담배를 어떻게 펴 왜 이렇게 터보 만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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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한 장 터보 만 잡히지? 아 왜 한 장 터보 만 잡히지? 저거 상향 됐지 저는 나 터덤 나 터덤 나 터덤 우리 디펙트로 내연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에 조강보험이 나고 앉아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창공 선타 둘 다 좋을 거 같은데 창공이 조금 더 좋은가 핵망치 자수 뭐하냐 이거 대기 아니 강호해수 뭐하냐 대기 신장이 넘는데 가단장 강호해서 전투에서 한 번도 안 볼 확률이 엄청 높아 아 네 어디서 창공이 시작해야hetto 흔들 하는 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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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벨. 케틀벨. 케틀벨 좋다. 대체 알고리즘은 어떻게 키운 건지. 해기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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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인데 어떻게 체력단련을 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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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하였습니다. 엘로월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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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스네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다 먹지 말자 더보가 되게 너무 많아 4,3,3,4 숙소 야 에이터 으 put I need to 염두미 컷 갤리퍼스 갤리퍼스 스택이며는 뭐 아니 알고리즘이 어떻게 22까지 컸지? 이상하다 이거 사귄 것 같은데 켈리도 좋은데 저거 아이스크림 나오면 떨겠다 아이클 건의 개쓰레기 방열판 압박이 담으리네 유물풀 많아지면서 초반에 잘 나오던 유물들은 상대적으로 안 나오게 되죠 가지 에어나르는 가지도 잘 나왔는데 시작할 때 전기 한 대 때리고 있었네 랩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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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 67코스트 면 뭐하나? 못 세는데 윙부츠 중고내라 올려야겠다 닭키스 후면 슬픈 에서 이제 우왕 왜이렇게 벌려 고사양 게임 슬더스 고대 차세드 포션 벨트 근데 포션 벨트 없을 때는 포션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지? 손에 들고 다니나? 양손에 하나씩 포션 벨트 미친대로 주세요 손에 들고 있는 거라서 과일 주스를 못 먹는 거였다니 과일 주스를 못 먹는 거였다니 잠시 내려놓으면 안 되냐고 이속 우화같네 케미컬 플러스 2 됩니다 케미컬 플러스 2 됩니다 잠시 내려놓음 잠시만요 네 케미컬 플러스 2 고파 닐리로 카드를 넣을때 왼쪽 덱 트래커에 추가가 안될 정도로 덱의 카드가 많아 닐리로 카드가 작성한다면 전등 밀집 포션 부팅 과정 부팅 과정 미션 3마크 린델레 심장 가고 있지 심장 안가면 심장이 이긴 줄 알 거 아냐 그건 못 참지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있어 온 디펙트라고 합니다 네 구체 좀 드셔보세요 네 구체 좀 드셔보세요 네 구체 좀 드셔보세요 네 구체 좀 드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바리아나리 핵분열 오 덱트래커가 추가됐다. 세바리아나리 핵분열 네메시스 게임 좀 잘하네. 세바리아나리 핵분열은 진짜 안좋고. 세바리아나리 핵분열 네메시스 게임 좀 잘하네. 세바리아나리 핵분열 네메시스 게임 좀 잘하네. 세바리아나리 핵분열 세바리아나리 핵분열 요즘에 다 디아블로 하는 것 같던데 알파테스트 알파테스트 나는 사망여각이나 하고 있다니 담배 마뜨린 디펙트 해식에 스택 하나도 안오르는데 개 쓰레기 운입니까 D2 세대가 아니라니 PC방 가면 다 디아만 하고 있었는데 선은 디아 안하긴 했어 이게 다시다니 디자인 치즈 경고 이러냐 치즈 선은 RIDE 미안하니 똥 사면 했어 아니 같이 사면 쓸 데는 없으면 코프트만 좀 들이자. 38 코프트. 74 코스트. 합사기. 코스트가 복사가 된다고. 힍업강. 전타 3개나 있다. 선빵 맞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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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이 녀석아 버티라고 안돼 죽지마 깔팽아 죽지마 망가진 벨크행이지 않나 망가진 벨크행이지 않나 망가진 벨크행이지 않나 증신공격 방패 끝 방패 됐네 오끄미 방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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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보 열심히 써야되네. 드디어 해시계 1스택 달성. 상하다 해시계야. 스택 방어도 이제 장난 아니겠네. 아 대결이. 스택 방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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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덤 이래도 4000점이 안되네 이상한 게임이야